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필기기출문제 중에서 세 번째 과목입니다. 기계위험방지기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양중기에 대해서 표시해야 될 사항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는 문제로서 또 한번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격 하중과 운전 속도 경고 표시 이 세 가지만 표시해야 될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아시고요. 최대 인양 높이는 해당이 없다 이러면 됩니다. 세 가지 내용뿐이기 때문에 하중 속도 경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42번 롤러기의 급정지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롤러기가 나오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꼭 정리 다 하셔야 됩니다. 롤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방호장치에 관련된 내용 정리 다 하시고 두 번째는 성능에 관련된 사항 정리하시고 세 번째는 급정지 거리에 관련된 사항 정리하시면 롤러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건 대부분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외에 또 법령이라는 것에 더 어렵게 출제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이 세 가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호장치에 관련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명칭부터 해야 되겠죠. 급정지장치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것이고 바로 또 설치 높이가 나와야 되죠. 1.8m 이내 그리고 1을 0으로 바꿔서 0.8에서 땡땡 1.1까지 0.4에서 0.6 그리고 참고로 이 무릎 조작식은 법령이 양쪽에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 양쪽에 다 걸려 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만 다르게 법령에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험에서 사용하는 건 0.4에서 0.6이 맞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0.6m 이내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또 확실한 틀린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성능에 관련된 것은요. 급정지를 시켰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밀리고 어느 정도 거리 이내에서 서야 되는 성능을 갖춰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무한정 계속 돌다가 한참 돌다가 서면 이미 사고는 다 끝나고 난 뒤에 안 되죠. 그건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 속도 기준을 30m 퍼분 이상 빠르냐 아니면 더 느리냐 그럼 빠르면 조금 더 밀릴 수 있겠죠. 그게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까지 3분의 1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느릴 경우에 더 짧은 거리 3분의 1 거리에서 급정지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된다. 이 두 가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정지 거리를 구하는 경우에는 공식 두 가지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디엔 두 번째는 파이디 엠만 빼시면 되죠. 파이디엔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속도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앞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2.5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이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30보다 크냐 작으냐 하는 걸 알기 위한 게 파이디엔입니다. 여기서 d는 m고 만약에 mm로 주어지면 파이디엔 나누기 1000을 해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속도 단위가 m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3분의 1과 2.5분의 1이 결정나고 나면 그 다음에 파이디는 원주 한 바퀴 전체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다. 그러면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리만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만 3분의 1로 하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원주,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파이디로서. 그래서 파이 곱하기 또는 3.14 곱하기 지름. 지름이 문제에서 주어지죠. 지름을 곱해서 3분의 1을 곱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2.5분의 1이면 또 2.5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직접 급정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롤러가 나오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복부 조작 시건 및면으로부터 복부 조작 시건 0.8에서 1.1에 해당되는 것이죠. 잘못됐네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고요. 손 조작 시건 1.8m 이내 맞고요. 그 다음 조작구의 사용은 줄은 사용 중에 늘어져서는 안 되는 거 당연하죠. 급정지 장치 조작구의 사용은 줄은 충분한 인장 강도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답은 1번입니다. 롤러는 실기에 가서도 필답형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기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 두시면 실기에 가서 그만큼 좀 쉬워지는 거죠. 43번. 연삭기의 안전작업수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삭기입니다. 숫돌이 정면에 서서 숫돌 원주면을 사용한다. 정면에 서면 안 됩니다. 그죠. 측면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1번이 일단 답이고 숫돌 교체할 때 3분. 그리고 작업 시작 전에 항상 1분 이상 시운전하는 것. 숫돌 회전은 최고 사용 원주 속도를 초과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고 연삭숫돌에 충격을 가지는 당연한 얘기죠. 그죠. 연삭기도 이 문제가 나오면 노출 각도부터 시작해서 펄렌즈의 크기,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3분, 1분 시운전 시간도 정리하셔야 되고 노출 각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부 사용 연삭기부터 해서 탁상형 연삭기 3가지 정리하시고 휴원하고 평생 쉬면 됩니다. 그죠. 악기 2가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부 사용 원주,